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물음과 마주하는 순간이 있다. 특히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지어 지치고 무기력해졌을 때가 그렇다. 그럴 때 단 한 문장이라도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그를 만나면 마치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도 크게 위로받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이처럼 오늘날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솔한 공감과 따싼 위로를 건네는 입문 에세이다. 안녕하세요. 책기준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간 전승환 작가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님은 지난 7년간 그가 전하는 글에 공감하고 위로받은 이만 매주 15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작가가 자기 정체성을 살려 쓴 첫 번째 입문 에세이자 독설계 정수를 담아낸 책이라고 합니다. 입문 고전 철학 역사는 물론 시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려뽑은 130여 편의 인생의 문장들을 작가 개인의 진솔한 경험담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나만의 인생의 문장을 찾기 위해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군가 안부를 물어줄 것 같아서 나의 감정을 살피다. 마음의 밑바닥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면 무사 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풍자 소설입니다. 이름 없는 고양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인간 사회를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저는 특히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원래 희로애락이 수없이 교차하지만 즐겁고 기쁜 날보다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날이 더 많다면 누구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행복 대신 평범한 불행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감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우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 기분을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의 바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까지 찾아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죠. 물론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위로가 간절한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 슬픔을 덜어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 슬픔을 직면하고 위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책 속 문장이 다가와 손을 건네며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보라고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이지요. 사실 이런 생각은 책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신영철 평론가의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문학의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털어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 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로 유명한 정재찬 교수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절망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있는 법이다. 절망도 없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다. 슬픔도 없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면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시인은 말한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낙관이요. 희망이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사랑뿐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뻔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진심이 담겨있다면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하구나.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위로가 필요한 날 무엇으로 무엇으로 슬프고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을 수 있겠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날 자신에게 꼭 와닿는 따스한 온기를 말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이상하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충분히 지치고 누군한데 열두시 한시 두시 시간만 계속 확인하면서 뒤척이는 거죠. 날이 밝으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잠은 오지 않으니 마음의 산 불안만 점점 자라납니다. 그런 불면의 밤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 막막하거나 관계 자신이 없거나 또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못난 모습으로 보이는 게 두려울 때 찾아옵니다. 아침에 다시 눈을 뜨는 것이 걱정돼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조마조마 마음만 졸이며 온갖 걱정을 꺼내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심지어 모든 일이 굉장히 잘 풀릴 때도 불안이 온몸을 휘감 할 때가 있지요. 지금의 행복이 깨져버리면 어쩌지 않은 마음의 빈틈을 불안은 절묘하게 파고듭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막연한 기분 그것이 바로 불안의 정체입니다. 세상의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안을 아예 없애버릴 방법은 없을까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겪은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안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과 현재의 나에 만족하지 말라고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채찍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다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지요. 풍족해질수록 더 풍족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 모자란 점을 찾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과 강연을 통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없이 불안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며 부러움을 느끼거나 홀로 뒤처진 것 같은 우울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타인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안을 키우는 거지요. 사실 불안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으니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을까 불안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살면서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때는 친구 관계나 학업 성적으로 20대 때는 연애 문제나 취업 문제로 30대 때는 건강과 결혼 육아 문제로 걱정하는 것처럼 불안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나 존재합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게 나타나지요. 분명한 특정 대상이 존재하는 공포와 달리 명확한 대상이 없거나 매번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불안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안할 일을 적당히 불안해 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불안해 하거나 새로운 불안거리를 찾아 키워나가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 때 입니다. 이렇게 불안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에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작품을 통하여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보통이 불안해서 제안한 것처럼 여행이나 예술에 몰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흥분과 설렘을 느끼면 불안해서 잠시 벗어날 수 있죠.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뭔가 몰입하고 집중할 게 있으면 불안이 사라지니까요. 물론 이런 방법은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애써 거기에 집중하거나 섣불리 제거하려 들지 말고 마음 한편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은 정말 우리에게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냐 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같은 책을 쓴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켈고르 입니다. 키르켈고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동요가 없거나 압박이나 부조와 불안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안을 제거하는 대신 오히려 불안을 도대로 자신만의 실존주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상처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안 역시 지금 내 삶이 어느 위치 있는지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지나치게 불안하다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알겠죠. 불안에 대한 키르케고류에 전복죽이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세 카프카 카미 등 여러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응원을 듣고 싶은 순간이 있죠. 내 입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성수선 작가의 에세이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에는 이런 공감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불안해 하지마. 가끔 내가 물어보기 전에 누가 먼저 말해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넌 참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만 계속 하라고. 불안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 다음으로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여러 모습 설령 조금 못나 보이는 모습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즉 나라는 기준점을 단단히 다지면 우리는 어떤 불안 속에서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내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면 불씨에 들이닥치는 불안에도 잘 대체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적당한 크기로 잘 다스리면 그것이 행복의 총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롤러커스터나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무척 불안해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더 이상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언젠가부터 고민하지 않고 살았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지? 뭘 할 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다가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 내가 좋아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고 싶다. 책장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이 문장이 제 고민에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뒤적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문장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김동형 작가의 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깊이 고민하게끔 만들었지요. 사실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명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한 일인 경우도 있었죠. 대체로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된 일이 그랬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내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행복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유일의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거 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정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편히 쉬는 게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느끼지 않은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해 누군가 손가락질 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말이지요. 르멘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자기 앞에 생의 첫 장에는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에 맞은 정신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해야지요.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죠.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 인생 이라는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는 순간 속에 깃들어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 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적절한 거리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밝게 웃고 더 눈치를 보고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들키기 싫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문까지 닫아두는 거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부러 들쳐내지 않으면 스스로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춰둔다고 상처가 저절로 아물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더라도 상처는 나도 모르는 순간 그 깊숙한 곳에서 슬쩍 빠져나오니까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상처로 갑자기 눈물이 흐를 때 그런 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때도 불쑤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말이지요 정말 괜찮아? 제때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 그대로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말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 상처들은 자연스레 잘 아물 때도 있지만 어떤 건 흉터가 되고 또 어떤 건 마음속 깊은 곳에 골문체로 남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잘 아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곰거나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잘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주변 사람이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에 날카롭게 베이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말들이 가슴에 박히고 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상처가 쌓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처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좌절하며 때로 괴로워하거나 분노하기도 하지요 설령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회사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승환이 내가 그 분야는 잘하니까 처음에는 칭찬으로 여겼지만 얼마 뒤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선배가 계속 비슷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뜻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계속 그 사소한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른 일은 잘 못하고 그냥 그 분야만 잘한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 선배와는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말이 다른 뜻으로 왜곡돼 전달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하든 그렇지 않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가 침범당할 때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가 싫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오로지 혼자 가꾸어야 할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떨어져 있어서 빈 채로 있는 그 여백으로 인해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구속하듯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서로 그리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사랑하는 사회일수록 필요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늘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나무들이 올곧게 잘 자라나는데 필요한 이 간격을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부른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절대 간섭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서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리 우종영 작가의 에세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의 한 구절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게 될 때 저는 이 문장을 되새기며 관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인류학자 에드월드 홀은 개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개체는 자신의 주변에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다른 개체가 그 안에 들어오면 긴장과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과는 20cm 친구와는 46cm 회사 동료와는 1.2m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물리적 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거리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는 필요하죠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그 거리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가끔은 오로지 혼자 힘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돌볼 필요가 있죠 나무나 꽃이 올곧게 자라는 데에도 적절한 간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움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 적절한 거리를 존중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며 더욱 애틋해할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장들과 함께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를 보내드렸습니다 즐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